안녕하세요 홍춘민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할 분은요. 저희 고향인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분인데요. 제 희망이 제 연기를 보면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공감해주는 건데요. 순동씨의 희망은 이번 무대를 통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이번 무대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동씨 화이팅! 자 2000년 MBC 대학가의 주에 드디어 마지막 참가 번호 13번 가장 멀리서 오셨어요. 제주대표 박순동군 우리 살아있으니 희망2입니다. 저리게 다가오는 세상을 대할 때면 외면하고 싶을 때가 많았다. 그 어딘가에 사람다운 냄새에 물씬 풍기는 그런 곳이 있을 거라 속삭이며 나는 잠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꿈을 품고 꿈을 꾸는 자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그 꿈에서 깨워야 할 것이었다. 그랬다. 우리 희망은 바로 살아있는 너에게서 살아있는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다. 바로 지금. 희망이란 말하려네 희망이란 말하려네 희망이란 말하려네 희망이란 말하려네 난 지금 이곳이 희망이란 말하려네 희망이란 말하려네 희망이란 말하려네 난 우리의 살아있음을 희망이라 해 현실을 잃어버려네 현실에 아픔을 똑바로 봐 피한다 꼭 피할 수 있는 현실 아니야 당당히 맞춰서 이겨야 해 너희의 모임이 희망이야 혼자가 아니야 주인과 함께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 너와 나 손잡고 걸어가는 엔시구나 에헤야 희망대성 통일이 되면 북한의 초일이 있는 아이들과 함께 함께 호흡하며 땀 흘리며 희망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희망이어야 합니다. 이 몸은 죽는 날까지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그대들과 더불어 혼자가 아니야 주인을 봐 함께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 너와 나 손잡고 걸어가는 엔시구나 에헤야 희망대성 희망이라만 하늘이 희망이라만 하늘이 나 지금 이곳이 희망이라만 하늘이 희망이라만 하늘이 나 우리 살아있으니 희망이라만 하늘이 나 희망이라만 하늘이 인형 조화 대파 유 샤시 유